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여러 대의 EC2 인스턴스로 분산해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속자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고 줄어들었다면 노는 컴퓨터가 생기면서 비용이 낭비될 것입니다. 컴퓨터의 가해지는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생성되고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AWS 오토 스케일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EAB와 런치 템플릿 기본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신다면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분투 20버전의 인스턴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버에 아파치 php 환경을 설치하고 그리고 loadtest.php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일부러 우리의 서버에 아주 부하가 큰 작업을 실행을 시킬 겁니다. php 할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과 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그대로 실행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loadtest.php를 아파치의 문서 디렉토리인 바다다다.html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load.php이고요. 이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htap 명령을 통해서 얼마나 CPU 점유율이 높아지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주소는 loadtest.php라고 하는 패스를 추가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써 현재 웹페이지가 출력되고 있는 서버의 IP 주소와 이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1.2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얘를 실행을 몇 번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CPU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CPU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싶다면 이 코스트를 기본값 14인데요. 14보다 더 큰 숫자를 지정을 하면 더 오랫동안 실행이 되고 더 많은 CPU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인스턴스를 이미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으로 들어가서 이름을 slowAppImage라는 이름으로 저는 만들겠습니다. 생성하고요. 조금 기다리면 되겠죠?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시작 템플릿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시작 템플릿은 오토 스케일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도움이 되는 지침 제공을 체크하고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만든 slowAppImage를 선택했어요. 인스턴스 유형은 적당한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선택하실 것이 없습니다. 시작 템플릿 생성해서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대상 그룹, 타겟 그룹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 대상 그룹이 결국에는 로드 밸런서에 우리가 연결시킬 인스턴스를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후에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대상 그룹의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삭제하게 될 겁니다. 대상 그룹을 만들어 볼까요? Create Target Group에서 인스턴스 선택하고 SlowAppTargetGroup이라는 뜻에서 TG라고 적었습니다. 프로토콜은 80번 프로토콜로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Create Target Group에서 일단은 그룹부터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도 우리 만들까요? 로드 밸런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한 다음에 로드 밸런서 이름은 SlowApp Load Balance 이렇게 선택했고요. 리스너는 그냥 HTTP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 영역은 전부 다 켜줄게요. 다음에 보안 설정 구성, 보안 그룹 구성, 그리고 새 보안 그룹 생성을 해서 80번 포트가 개방됐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라우팅 구성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타겟 그룹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등록, 다음 검토,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잠시 후에 ELB가 생성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오토 스케일링 그룹스를 선택하시고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SlowApp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ASG라고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 템플릿을 선택하는데요. 여러분, 시작 템플릿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지정하고 기타 등등의 설정들이 시작 템플릿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시작 템플릿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생성한 타겟 그룹에 꽂아주면 그 타겟 그룹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들은 로드 밸런서에 붙어서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 구매 옵션에서 시작 템플릿 준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서브넷은 전부 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요. 로드 밸런싱 선택 사항에서 우리는 로드 밸런싱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로드 밸런서 연결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대상 그룹 선택에서 슬로우 앱 티지라고 아까 우리가 생성한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 확인 부분에서는 좀 더 상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AB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자, 상태 확인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딱 되면 생성되자마자 그 인스턴스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또 그게 전체적인 컴퓨팅의 평균적인 어떤 사양에 영향을 줘서 결국엔 개로 인해서 또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유예하는 시간으로 300초, 즉 5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추가 선택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왓츠 내 지표 활성화라고 하는 옵션은 체크를 해서 좀 더 상세한 리포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돈이 더 늦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할 것이 참 중요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이 생성한 이 인스턴스들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몇 대 이하로는 인스턴스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미니멈 사이즈고요. 그리고 맥시멈 사이즈는 몇 대 이상의 인스턴스는 생성되지 않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esired Capacity는 여러분이나 또는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현재 몇 개가 필요한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인스턴스가 실제로 생성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최소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한 개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할 거고요. 최대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세대 이상으로는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크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요금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원하는 용량은 지금 내가 이 인스턴스가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생성되자마자 몇 개가 여러분이 필요한지를 지정을 하는 건데 그냥 1로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정책에서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평균 CPU 사용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오토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4개의 인스턴스 각자가 CPU 점유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평균을 냈을 때 50% 이상을 넘으면 즉, 컴퓨터들이 다 바쁘게 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고요. 50%보다 못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들이 삭제되도록 하는 정책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 우리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택을 하고요. 다음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시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Slow App ASG의 용량 업데이트 중이라고 뜨거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활동에서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들이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을 보자면 여기 인스턴스 하나가 현재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생성한 그 인스턴스들 또 오토 스케일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상태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왓츠로 한번 와보시고요. 클라우드 왓츠 해서 경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Slow App ASG, 알람, 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두 개가 저희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 두 개를 한번 대시보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추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시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대시보드에 추가를 하면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경보라고 하는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3분 동안 CPU 점유율이 50% 이상 지속이 되면 여기 있는 빨간색 위쪽으로 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걔가 실전에 투입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경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보다 CPU 점유율이 낮은 상태가 15분 동안 지속이 된다면 현재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인스턴스가 삭제돼서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경보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클라우드와치에서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Desired Capacity라고 하는 값인데요. 저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인스턴스의 숫자 내지는 현재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스턴스의 숫자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Desired Capacity가 지금 여기에 33.3333인 이유는 현재 제가 최대 인스턴스를 3개로 했고 처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면 인스턴스 만들면서 인스턴스 하나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33.3333이 되니까 저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tal Instance라고 하는 이 값은 현재 생성된 인스턴스의 숫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Desired Capacity가 33%일 때 Total Instance는 0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AWS가 Desired Capacity의 숫자만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니까 결국에 저 값들은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너무 값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밑에 깔려있는 초록색 선이 있어요. 자, 이거는 CPU Utilization, 즉 CPU 점유율인데요. 현재 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EC2 인스턴스의 평균 CPU 점유율이 0.1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추가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3개의 위젯이 나타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우리 EAB에 트래픽을 많이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ELB에 붙어있는 인스턴스들의 CPU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인스턴스들이 생성되는가? 또 변화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저는 트래픽을 생성하기 위해서 JMatter라고 하는 툴을 이용할 겁니다. 이 툴이 잘 모르신다면 여기 있는 이 주소, JMatter에 대한 저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셔도 되고 그냥 일단 구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JMatter의 화면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테스트 플랜을 세웠는데 스레드로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할 것인가를 지정을 합니다. 저는 서버가 3대니까 3대의 정도를 지정을 할게요. 이제 루프 카운트는 몇 번 접속할 것인가인데 계속 접속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dd에서 샘플러에서 HTTP 리퀘스트를 선택해서 HTTP로 접속하겠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소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파일은 test.php니까 이렇게 경로를 적습니다. test.php라고요. 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 접속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리스너의 뷰 리졸트를 클릭해서 접속할 때마다 어떤 값을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추가했고요. 여기 리스너에서 하나만 더 할까요? 서머리 리졸트로 접속하는 속도를 보여주는 화면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 리졸트라고 하는 걸로 접속되는 양상을 표로 아니, 그래프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좀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JMatter를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래픽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트래픽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클라우드 왓츠에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수집하는 시간이나 또 보여주는 시간이 좀 지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탁 튄 것은 CPU 점유율이 이렇게 거의 80% 육박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80% 육박했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경보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경보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 인스턴스 추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은 접속속도고요. 이 접속속도는 빠를수록, 적을수록 좋으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로우풋은 처리량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분당 63회를 처리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즉,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인스턴스 3개가 만들어져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J매터를 이제 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트래픽이 지금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속도를 좀 빨리 제가 돌리고 있는데요. 15분 동안은 뭐랄까, 인스턴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15분 동안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3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인스턴스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면서 하나의 인스턴스만 동작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이 절반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트래픽에 따라서 유연하게 또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지도 서말의 후속 수업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